돌려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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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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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 중단하라, 중단하라, 중단하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. 자율적으로 너무너무 늦은 결과입니다. 작년 11월 11일 날 저희 실종과 가족들은 수중 수력을 중단했습니다. 그러면 바로 경찰에서 바로 정부에서는 인형을 검토해서 바로 시작했으면 됐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경찰에서 바로 주목하러 갑니다. 구경을 지키는 중단하러 갑니다. 경고에 대해 지키는 중단하러 갑니다. 경고에 대해 정보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정보가 된다. 아마도 정보가 된다. 아마도 정보가 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